송가인의 아우라는 눈에 띈다 송가인은 그녀의 감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의 강력한 개성과 매력을 보여준다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독특하며 특별하다 그녀의 패션은 그녀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감성과 생각을 표현하며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낸다 송가인의 우아함과 카리스마는 사진을 통해 잘 드러나며 그녀의 패션 센스는 항상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그녀의 패션 선택은 그녀의 노래와 같이 그녀의 개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며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감성과 감정을 전달한다 송가인의 독특한 비주얼과 끊임없는 패션 변신은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그녀의 패션 센스는 그녀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같이 그녀의 감성과 심리를 드러낸다 그녀의 패션은 그녀의 노래와 같이 그녀의 감정을 담아내며 그녀의 패션 선택은 그녀의 음악과 같이 그녀의 개성과 감정을 표현한다